이거만 해도 많이 커지거든요? 강철의 영향이 이게 핵심이에요 보면 이게 엄청 길어 여기다 이거봐 이정도 된다니까? 근데 이거 사거리를 Q는 표시가 안 돼가지고 좀 느낌상으로 해야 돼 뭔 느낌인지 알죠? 이렇게 포킹만 하는거지 자 스왑 자 일단 쏠 AP는 됐거든요? 아니요? 회복 아우드? 누구 없나? 어 아 아 삼켄체 나 쏠 AP 할 때 하고 싶은데? 아리나 할까 하던판? 아리나 할까 오늘 해 볼게 이 glowing 아리나 할까? 아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전까지는 힘들죠, 사실. 이 신 미드 쪽에 있거든요. 아, 이게... 고빙을 해버렸네. 너 이리신 죽었다고 아래에서. 아무도 널 도와줄 수 없어, 제이스야. 너가 잘해야 돼. 할 수 있겠니? 어떻게 할 거니, 이거. 어떻게 할 거니? 아무도 널 도와줄 수가 없어. 피하고. 지옥 가야지, 그러면. 꿀렬매 먹고 올 수도 있고, 귀환할 수도 있는데. 뭔가 성격상 꿀렬매를 먹고 오지 않을까? 베이스 유저니까. 그렇죠. 어디서. 죽어서요? 쉽다. 날 만난 걸, 어? 도망해라. 어떡하겠니? 날 만나버린 걸. 버티면 부러져야겠지? 안 밀고 갈게요. 밀기 애매해서.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. 아이고 그래. 엔비아가. 1대 12? 근데 사실 이 모든 스노우볼이 처음에 갱 두 번 맞고 리신 잡고 제이스 솔킬 두 번 딴 아리한테 있는 거 알죠? 거기서 사실 리신까지 말리고 게임이 터졌거든. 그래그래 그건 사실이야. 2차 가자. 뭐야 이거. 너 자신 있어? 없구나. 그냥 죽음을 택한 거구나. 어 그래그래. 뭐야. 아니 너는 잘하고 있었잖아. 카이사야. 왜 그랬어. 너 잘하는 중이었잖니. 여기 한 번 가볼까? 맛있는 게 많은데. 반갑습니다. 여기에. 아비. 피하고. 아. 아까비. 미니언 사이로 어떻게 안 되나? 안 되겠네. 어 뭐야 이거.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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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그러지 마라. 그러지 말라 했제. 말라 했제. 말라 했제. 죽어. 그러지 말았어야지. 그러세요. 오. 진짜 그러지 마라. 아. 피하고. 피했지만. 어. 아 피할 건 다 피했는데. 와. 3위일체 일시불. 그냥 미쳤는데. 아 그래. 아 그래. 개니비아야. 살면. 살면 100억. 어. 설마? 100억. 100억. 아 100억 및전 실패가. 너무 아쉽다. 100억을. 벌기를 실패하네요. 저거. 저거세요. 어? 이게 원컵에 안 좋네. 뭐야 이거. 아. 저거세요. 왜그래. 너가 알던 아리 아니다. 3위일체라고. 아 구독 감사합니다. 올샘 하이. 삼켄치 리메이크 됐잖아. 리메이크 되셨잖아. 삼켄치. 아아아아. 어어? 왜 나야. 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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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이스 마무리하고. 까비. 아 저기 안 좋냐. 택틱. 안 찾고 놔. 호호호호. 다비요. 아니 여기 안 막아. 어? 뭐야? 왜 아무도 안오니? 아아 그러지마라 어우 왜그래 그래그래 아니 근데 저렇게 하는데 써레는 안치네 또? 15분 40초인데? 아 치네요 저거 있습니다 흠 서포진 한표 와 이걸 나한테 한표도 안줄 수도 있지 그치? 질 라인이 없잖아 사실상 어 그래그래 미드가 그냥 먼저 나왔네 상대는 그러면 내가 먼저 나갈 필요가 없잖아 뭐야 아트록스도 그냥 나왔는데? 아트 상대로는 또 아리가 잡으지 않지 쌍성이 괜찮더라구요 아트 상대로 뭐만 하면 되냐면 미니언 뒤에만 숨으면 돼요 그러니까 Q2는 맞아도 돼 뭘 맞으면 안 되냐면 Q2 맞고 W를 맞으면 안 돼 왜냐면 W 피하는 무빙하다가 Q2타까지 맞고 Q2타 맞고 끌려가고 Q3타에 패시프 평타하면 이제 그냥 인생 망하는 거야 뭔 느낌인지 알죠 일단 미니언 뒤에 숨어서 하면 됩니다 3댓부터는 그전엔 그냥 때리면 되고 상성이 그냥 할만 하더라고 자 그리고 영혼의 꽃 아리는 처음에 이렇게 여우가 나온다는 거 여우 맞나? 아무튼 이걸 다 맞아? 아쉬운데 어? 이러면 나쁘지 않죠? 잘 피했다 아트가 맞았으면 풀 교환은 했을텐데 이거는 상대도 귀환할 것 같은데 그죠? 저는 여기서 찍죠 아니다 받아먹고 키르히 아이스 파편까지 파밍해야겠다 나는 그 다음에 텔포 쓰는게 맞을 듯 상대 템 못사와서 좀 약하거든요 지금 많이 때려 돕지다 잡았다 지신도 있어서 잡거든요 무조건 잠시 내가 징신어시가 없네 근데 어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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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녀석아 어디 W 쓰려고 절대 안되지 갈거야? 가면 한칸 더 먹힐텐데 가는거 맞니? 아니 이걸가? 한칸 먹을게 맛있다 어허 이거 큰일나는데? 잠깐만 될만한가? 아 이걸 하나밖에 못잡아? 도망가운데? 적을 처치했습니다 곧? 러가드? 공 없다는데? 없습니다 어 맛있어 잘다 잘다 어 체골 많이 해라 어허허허허허허허헣 난 3킬 먹을게 포탑한팩 곧 소멸됩니다 아이고 이거 가니 고해 너 돈 곧 차거든요 아 이게 맞아 아 파이크가 왔네 적었다 파이크 킬이라 그나마 다행인데 아이고 아칼리야 큐가 좀 아쉽다 뭔데? 보여주나? 안될거같아 하하하하 아비 뭐야 이거 여기까지 왔나고? 좀 질기긴 하다 근데 어 좋아요 저기도 이겼네 아리가 뭔 느낌으로 하는지 알겠죠 딱 이 컨셉으로 하는거임 일방적으로 때리는 이속 이용해서 이속이랑 기미남 발로림 유지력이 말도 안되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됨 이속 아 뭐야 이거 어? 이게? 맞아? 오케이 아 아 아트가 왔네 나 우리팀인줄 알았어 아니 우리팀 백업인줄 알았는데 아트였네 그냥 파이카한테 죽을걸 나 근데 제압골드가 안 붙었네? 왜지? 한번 죽어서 그런가? 엄청 잘 컸는데 제압이 안 붙어있어 아 왜그러세요 아 그래그래 아트도 오는데? 아아 아 이게 끌려? 죽겠는데 이거는? 아 타비 아 왜이렇게 많이 오냐 여기를 아이고 카이사가 벽후를 아이 그래 잘 가라 지옥 가야지 이거는 뭐죠? 캐리 아트도 어그로 끌려서 저기 가지않을까? 아트도 어그로 끌려서 저기 가지않을까? 굿 어 끝났네 수고했습니다 누가 잘해줬지 나한테? 그냥 내가 잘하지 않았나? 그냥 내가 잘하지 않았나? 뭐 일단 정글라 한표 음 그래그래 음 그래그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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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